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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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가 마이크 최대로 올린 거라서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마이크 맥스에요 맥스 맥스에요 여러분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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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깔끔하게 듀오 전승 가겠는데요 이거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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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남았습니다 벌풍은 리액션하고 계실겁니다 아니 그건 뭐 그거죠 뻔한거 아닙니까? 비들끼리 마이크 잠깐 끝나는거는 벌풍선 리액션이죠 어제는 저희가 전피했던가요? 네 전피했죠 오늘 또 전수로 마무리 지어야죠 뭐야 아칼리 안일어나 칼리야 포션 기다리는건가? 칼리야 포션 기다리기에는 너무 뒤에서 기다리는 포션인데 그렇긴하죠 그럼 빠르게 뛰어가네 다행히 안배피고 왔구나 아칼리 제 길은 제가 찾을게요 아리 오 아리 독두꺼비 스틸 아리 이런 센스를 와 계속 왔다갔다 거리더니 저런 센스만 해야돼 이래바리 당연히 3대 3개 감사합니다 와 저런 센스로 발휘하네 다행히 요즘에 저 처음보래요 저도 미드가 독두꺼비 스틸한다는거 진짜 처음 봤어요 스틸을 하네 왔따왔따하는거야 개입 좀 물로 해 왜 왔다갔다 했더니 장신구를 박으며 두두꺼기 스트라스 저 먹으면 바로 2레벨이지 미드 1레벨이잖아 미드 1레벨이잖아 상대정도 1레벨이잖아 상대정도는 1레벨이잖아 상대정도는 1레벨이잖아 타타리는 욕하고 있겠다 아 기세 개입 엄청 하기 즐겼다 진짜 크다 개입 1레벨이면 개입 1레벨이잖아 매일가이 것들아 와 미드센스 멋있어 진짜 자아 뭐지 이거? 아아 난미 이하중엔 즐겨한 소름 돋고 아아 레오나가 술도 못 쉬고 있고 레오나가 왜 이리별이야 저거 지그스가 너무 짜져있어가지고 혼자서 경험지 마우스에요 아아 아이씨이 아 여기 아이씨이 너무 짜져있었구나 이거 아이씨이 너무 짜져있었구나 이거 아이씨이 부끄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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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가 저리가 ㅋㅋㅋㅋ 이거 놓칠수 없지 놓칠수 없지 와 이거 뭐 사는필 뭐하겠던데 아우 레오나 비지컬 이거 롤 멸망전 비지컬이 아니죠 역시 아이고 멸망전 클래스죠 멸망전이 솔직히 좀 웃기는데 잘하는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아아 야아 오늘 또 정글러도 좋고 역시 리신있으면 든든해 리신있으면 아이고 바톰 끝났는데 아 이제 제이스가 왜 이러냐고 자고냐고 서로 채팅있으면 싸우고있나 레오나 가만있네 아 지금 ct 치고있는거 같은데 징크스 뭐하냐면서 100%에 100% 징크스가 짜서가지고 멈춰있는거 딱 뻔하죠 치킹러씨 자 레오나가 앞에서 cpcss 좀 쳐먹으라고 육캐스만 밤빙그를 하면서 아는게 뭐 바텀 들어줘죠 아니 징크스가 너무 짜증이 되었어 ㅋㅋㅋㅋㅎㅎ 아무리 가비와 빵이더라도 원래 cs 같이 먹어야 돼 짜지기 시작 아 내 cpc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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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메오나가 3레벨이네 이거 혼자 먹어가지고 뭐 이렇게 편한 바텀은 진짜 간만에 하네 뭐지? 저라냐 롤주님 피지컬이 워낙 좋아가지고 CS도 다 드시고 견제도 쩌니까 이거 못 나오는 거죠 상대방들이 원래 솔랭에서 이렇게 듀오로 바텀 듀오 가는 거 좀 비매너긴 한데 보여드려야겠어요 시청자분들에게 뭐왔나? 뭐지? 아이고 나이스 진짜 야 뭐 이렇게 바텀에 4명이 와 바텀 뭐야 4명 4명이 오네 아니 이거 전면에서 산다 싶었는데 아 뭐 4인게? 바텀에서 버즈로 보라네 어쩔 수 없대 이거는 아니 카탈이 망치지니까 뭐 산다 전면에서 죽었어 여기가 승부있어가지고 와 용구로만 하면 300명이 잘 내려오긴 했는데 아선 걔 빡고 있었는데 아깝네 아깝네 애들 스펠 다 빼고 내 스펠 다 잊고 딱이었는데 아깝다 하나마다 정글로 한 명일 줄 알았는데 와 6레벨이네 플러스 2명이 더 오네 와 컷타운을 쓸 수 있게 들어간대 근데 사인객을 전부 다 가진다 빨랐어 사인객을 전부 다 가진다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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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 확실히 고렝을 리신 되...리신 해야될까 아깝다 확실히 리신이 스피리 쇼드에 올라오네 리신이 또 엄청 좋죠 아무리 너프 먹었다 해도 방에 먼지가 많아 아따 리온은 확실해 좋아 우와 이걸로 앵 bombing 가장 리엄함 나미가 이대로 얘기하지 않아 죽어 죽어 좋아 아 0 rolled out 이런건 황금을 써있을때 루시알이었으면 내가 이길텐데 두타 초바를 확실히 조금 얇게 졌어 어 이 두타가 너무 약해 두타가 높아진 Sin 내가 잘못했다기보다 루시안과 제타의 딜러스의 차이를 볼 수 있는지 그런 장면이지 이게 루시안에 있으면 절대 안 빌려있어 파트너는 게임을 딱 봐주면 좋은데 또 두루로 올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약하다 레오나가 바뀐다 리시는 몰라야겠다 안되겠어 물방울 2명 맞춰주면서 어그로 탐 어그로 빨리 와야겠다 오케이 아리 아리 카타다 아 카타 카타 안되 아 카타 백업 빨리 오네 좋았는데 좋으면 카타를 낼게 좋으면 카타를 낼게 카타를 낼게 4키리인데 이거 공포한데 공포 아 좋았는데 카타가 조금 크네 미드 백업이 빠르다 카타카 존나 업이 빨라니 아 꽉 써야겠다 나 6만대 써도 데려오신 분들 추억은 즐길게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어 아 이제 숨을려고 하시네 아 숨을 못 쉬어가지고 괜찮아 저 다 죽어도 후반왕격이라서 괜찮아 CS 14개 차이고 징크스 1킬이 연신해보다 많으면 비슷하게 된 몬트 나쁜 잔 아 이생에 조금 키워서 마르기 맞잖아 스타들은 아 레오나는 6될텐데 스타들은 어생 까빗 그니까 pf 말하면 잘해 스타이 최고 단점이 잔홍으로 라인 밀리는 아 피우고 싶은데 아 내고나왔네 딱 좋았는데 아 딱 피우고 살려고 딱이었는데 아 Crawl 와 날 노리네 왜왜왜왜왜왜 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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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맜왜왜왜왜왜왜 아ёт다리나 와 죽네 아까 developing 아까따오네 로 믿 카타 따이브다 제발산자 제 발 물락 제발 제발 왜 계속 내려와 왜 이렇게 오나 했네 저 리신으로 바텀오면 딱 좋은데 저 리신이 계속 오니까 너무 힘든데 감탄 킥도 많이 먹어야 되는데 탑탄을 먼저 밀어줬어 아 근데 인간자들이 막 헤이 잘 써주고 아 가스 그래서 내가 시기 안 끌면 뒤로 빠지고 미친놈처럼 들어오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어 근데 이건 답이 안 나오고 뒤를 안보고 들어오니까 보통 뒤를 보고 있는데 갱이 올까 아니면 미드가 빼고 올까 하면서 사리는데 그냥 막 들어오네 봐봐 매운가 변데 아 진짜 개공 좋아 확실히 챔프가 이거 빨리 밀고 그거 갖다니 직 가서 빔 빔 내가 갖다 오셨지 직스 완전 그 완전 디낸 시키고 있었는데 언제 익힘 먹었지 얘네라도 만들어주니까 케일이 8레벨 케일이 8왕스마자에요 요즘 8왕스마자 안싫는데 도랑스마자 안싫는데 도랑스마자 안싫는데 86, 72, 시키스 괜찮았는데 아 많이 좋은 두번 죽었는데 징그레스보다 애타가 쓰기다 뭐 징그레스 강전사고 개의 치명한다고 라인은 두개 밀었으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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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피지컬로 했다기는 좀 힘들어 궁예인 줄 알았네 갑자기 칼 찌르네 마저도 없는데 우리 안쪽 레이드 이쪽 뒤쪽 용화들을 얹어봐야면 절대 못 박지 들어온 적이 없는데 안쪽으로 조용하게 이 새끼 보고 있네 어? 무서운 새끼야 다이아야 새끼를 더 안다니 나이스 오케이 아 위험했다 이 정도는 기본이니까 너무 놀라실 필요 없다고요 에? 기본 중에 기본이 서포트는 잘 있으니까 아주 어머니 같은 존재죠 괜히 어머니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상대편들도 상당히 잘하는데 몇번은 말하지만 상대가 너무 나쁘다고요 에잉? 아니요스 아칼이 크고 알이 크고 미신도 괜찮고 베라지 끈쓰니 스페이스 아 아주 깔끔했죠?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나도 그렇게 생각할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우 아이고 아깝다 와 민셈 물 방울 맞은거 아 오케이 여기에서 칼낭삭 눈물하게 안보이게 좋고 위에서 킬 많이 나오고 좋아 깔끔하다 이게 정상이야 근데 다야야 어제도 어제도 원래 이런 각이 충분히 나왔어야 되는데 너무 이상한데 저격들이 많아가지고 어제는 이게 맞는거야 이게 전사적으로 게임이 되는데요 이게 당연히 당연한거지 그죠 지크스쿨 랩 미신 사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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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여 infrastructure 유아 공 attitudes 좀 낮춰 애들이 안 보이네 물라기가 설계 안 보인다 어디 숨어있는 것 같은데 이게 애들이 안 보이네 누구도 한 명 오면 되겠는데 리신 한 명 리신이나 칸이나 케일 모르고 있어 케일 타임이 미쳤네 오케이 케일 나이스 샷 케일 마다이 좋아 케일 우전다면 괜찮아 어 피부부 공장에 썼을게 안 졌으면 위험해 4강거리도 후방 가면 마다이 최고지 수고하자 6강거리도 15강거리도 5강거리도 5강거리도 마다이 4강 4강 6강 5강 6강 5강 7강 6강 5강 5강 6강 아 빠른데 나이스 점프 한 번? 오케이 렌터 렌터 슬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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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한 다이브 호흡이죠 근데 빨라 근데 빨라 왜 이렇게 빨라 와 망했다 뭐 이렇게 빨라 이거 도배르마처럼 따라오네 왜 이렇게 빨라 저거 왜 이렇게 빨라 저거 충분히 살아가는 각이었는데 아 0-3초에 회복 5초 나갔는데 존나 아깝다 이럴때마다 아 0-3초에 회복 5초 나갔는데 아 까비 아 0-3초에 회복 5초 진짜 예전에 죽고 나서 존나 아깝다 나갔지 아 뭐랑 많이 써줘야 되는데 미안해 흐으 존나 막대오니까 개무섭네 아 지금 카타리아 뛰어뛰니까 개무섭네 아 주쇠님 되게 반가워요 아니 무잡니 아아 그래서 카타 케일이 무섭다니까 폭딜해 무적에 킬도 한눈파 한다 잡았다 야 코코 킬도 한눈파 킬도 한눈파 킬도 한눈파 아아 그제 시작인데 두타이 고통받다가 이제 좀 보여줄라니까는 서렌나오님 다이았슈발 메탈 손밥새끼가 아이재부터 두타 스탠드하고 공속 올라간 다음에 피우텍 갖추면 카이팅 시작하는데 그니까요 새끼들 이거 메탈 리스트 하면 안돼 질리지도 모나보이 뭐야 이거 오토밤 맞다 끝나네 롤랑도 없구나 나가만 하긴 메탈 나가자면 어 뭐야 뭐야 리스트 카타라니즈 존자 있나 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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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다이애들 왜이렇게 악하냐 마스틱 가리지 못하고 와따 세다 아칼리 카타라니 잡아라 아아 깔끔하게 방법이 전승이죠 이정도 원래 기본인데 아 아깝다 아아앗 띄웠어 깔끔했죠 깔끔하게 전승하면서 이정도 기본이죠 진짜 깔끔한 게임 한판 완벽한 바텀 듀오였습니다 뚜르르랴 뿌얌 아 오늘 너무 좋대요 루시안 튼타운 깔끔했고 오늘 전반 다 깔끔했네요 뭐야 리스트 나보다 드릴이 낫네 아 저도 자주하면 되는데 카타를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아 저도 좋아합니다 아 정말 아 너무 재밌습니다 나중에 또 한 번 뵐게 그거는 매장에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아 여러분들 깔끔했죠?